한글자막 by 김지진 수현 한글자막 by 김지진 한글자막 by 김지진 한글자막 by 김지진 Q. 정상에 가진 이단산 운동을 꼭 깊이 했고 하리라 덤벨도 왔으니까 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지금 여기 연극배우 임수연 양인데요 같이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단산입니다 아직 정상에 가진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저희 올라온지 아직 10분도 안됐어요 아직 참으셔야 돼요 정상까지 가셔야죠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세요 언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나와 우와 너무 맛있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바로 누구를 보러 왔냐면요 1 2 3 4 2 3 2 3 3 2 3 3 3 3 4 4 3 3 4 4 4 4 4 5 5 5 5 5 5 5 5 정말 열심히 해서 드라마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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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8 9 9 10 10 10 11 11 10 10 14 11 50 10 10 15 11 11 10 11 12 12 12 13 13 14 34 1위 차 이재환입니다. 집 가는 길에 이제 한정보장 전에 내린 다음은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이너님이랑 운행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잘 오죠. 2위 gravel. 행중에. 두 번째 대결 당 win Which next based? 2회 2 ум i can't wait 2개 나오세요.たいrd2. 허리 세우고 아 이게 서 있는 게 게 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 짜장버지 아닌데 에이!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수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햄빈씨 아 뭐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나와도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 VIP 셀캠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VIP 실천생활 아 어색해 망설여주마요 안녕하세요 런쯔의 변빈입니다 오늘 좀 예쁘네 감사해요 언니도요 오늘 제가 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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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들 댄스 수업을 가르쳐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오늘은 수업을 갖고 댄스 수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리 정말 이뻐요 어떡해 너무 이뻐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저도 영상을 못 찍고 운동도 아이 못하고 식단도 아이 못하고 있다가 자 이제 안녕하세요 진화 미래 캘리입니다 아이고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 게임의 생각은 사실은 다른 연습은 순응이 있어요 양가 pre-sing 지식 좋아요 좋아요 해낼 수 있어 언니 조금만 이만하게 해줄 거예요 조금만 같은 레트럭 가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유산소를 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0분 아닌가? 45분인가? 입니다 노래 연습이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는 중인데 안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안 힘들어 바빠요 아 잠시만 뭐하는 거? 뭐 피했어? 바로 자세요 와우 이거 넣어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너희도 다 한 거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조금 먹을 거를 더 줄여보려고요 고구마 식은 계란 흰자 두 개 그리고 감자 한 100g 정도 요새 옛날에 계란 닭가슴살 감자 고구마만 먹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식사 뭐 할지 고민 안 돼서 시간 절약되고 저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가 둘 이상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진짜 준비해서 나오려면 그냥 정신없는 것 같아요 마시고 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구가 음 너무 맛있어 맥맛 하... 맛은 안 좋습니다. 와 진짜. 진짜. 와 딱 하지 않고 적당해. 내가 좋아하는 굽기 사이즈. 안개동화 위가 하단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한 기념 밖에 접지 안 하고 있는데. 저녁은 오늘 저녁은 닭 가슴 다리랑 사과 그럼 먹을게 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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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냐면 바닐라 초等一下 아빠가 좋아하는 바닐라 초콜… 아빠가 싫어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몽이 많이 나갈 것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차단 atsu 네 지금 바로 바보우!